자, 김정은의 레몬트리 이번에 모실 분은 정말 귀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? 죄송해요 귀한 손님이 더 맞겠네요 여러분들이 무섭다고들 하시는 네 안 무서우세요? 네 자, 두산벼어스의 미스터 고와 자오웨이윤이 양을 소개합니다 콤벅스 주세요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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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